성매매업소 종사자들을 감금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반인륜적 악행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30년과 22년을 선고받았던 40대 자매포주가 항소심에서는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해당 자매와 검찰이 모두 항소한 사건에서 형이 과하다는 자매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각각 징역 5년씩 감형해 주범인 48살 박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언니 56살 방 씨에게는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자매는 지난 2020년 원주에서 여성 종업원 4명을 감금한 채 인분이나 동물 사료를 먹이고 유사 성행위를 시키거나 폭행하는 등 반사회적 범행을 저질러 구속 기소됐습니다.